오바디아 1장 오바디아가 전하는 메시지 주 하나님께서 애돔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소식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사악한 민족들에게 보낸받은 한 특사를 통해 들었다. 일어나 전투태세를 갖춰라. 애돔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여라. 애돔아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너를 보잘것없는 자로 만들려 한다. 사악한 민족들 중에 가장 멸시받는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만들려 한다. 너는 내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굴었다. 산의 우두머리인 양 높은 바위 위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나를 건들자 누구랴 내게 손댈자 누구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어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디 높은 절벽 위에 보금자리를 잡더라도 아니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너를 땅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도둑이 들면 집이 몽땅 털리지 않느냐. 밤길에 강도를 만나면 가진 것을 다 털리지 않느냐. 애서는 그렇게 하나씩 빼앗겨 지갑과 호주머니를 다 털릴 것이다. 너의 옛 파트너들이 너를 궁지로 몰고 너의 옛 친구들이 너를 대놓고 속여 먹을 것이다. 너의 옛 술 친구들이 내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너의 세상이 무너지리라. 주먹이 어디서 날아오르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내가 애돔에서 현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애서의 산에서 유명한 현자들을 모조리 없애 버릴 날이 올 것이다. 대만아 너의 위대한 영웅들이 너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애서의 산에 남아있는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잔악한 일들이 낱낱이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 일로 너는 모두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역사에 설 자리를 이룰 것이다. 그날 너는 팔짱을 킨 채 그저 보고만 있었다. 낯선 자들이 내 형제의 군대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사악한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하는데도 그저 수수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악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해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해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삶이 파탄난 그들을 되레 이용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 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길 끝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피난민의 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모든 사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행한 그대로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파티를 벌인 것처럼 모든 사악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다.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게 마시다 꼬꾸라질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은 다르다. 그곳에는 쉼이 있다. 그곳은 안전하고 거룩한 장소. 강탈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야곱 가문이 제 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날 야곱 가문은 불이 되고 요셉 가문은 맹렬한 화염이 될 것이며 에서 가문은 밀집이 될 것이다. 에서는 화염에 휩싸여 연기로 사라질 것이다.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남방에서 온 자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다. 산기슭에서 올라온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며시킬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농장을 차지하고 베냐민이 길라앗을 차지할 것이다. 그 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고 사르밭 북쪽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저 먼 북서쪽 스바라스에서 예루살렘 포로들이 돌아와 남쪽 도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시온산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에서의 산에 들어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통치를 펼칠 것이다. 아멘